여기 딸의 교육을 위해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는 프랑스 엄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국의 길거리를 걷다가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되었고 이내 패닉에 빠지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벼랑간 한국인 여고생이 나타나 손목을 흔들자 벌어진 상황에 이 프랑스 모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감싸 쥐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로라라고 합니다. 저는 문화 인류학자로 저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초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딸에게 세계 각국의 다양한 다큐멘터리나 문화 콘텐츠를 보여주면서 어떤 삶을 살아갈 건지에 대해 딸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거였죠. 프랑스에만 국한되기에는 세상은 너무 넓었고 저는 딸 에밀리에게 사고의 폭을 넓혀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저는 이번에 에밀리에게 한국 관련 다큐멘터리를 소개해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문화 연구를 진지하게 고려하기도 했을 만큼 한국은 굉장히 매력적인 국가인데요. 특히나 한국은 전통과 기술 혁신이 조화된 정말 불가사의한 나라라는 점은 굉장한 매력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다양한 매력 탓에 이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뒤 저와 에밀리는 한국에 서로 상반된 부분에서 흥미를 느꼈죠. 저는 한국의 역사적인 유상과 빠른 기술 발전에 대해 흥미를 느꼈고 에밀리는 역시나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 같은 한국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사실 에밀리는 원래부터 한국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호감을 보이곤 했는데요. 기억하기 쉬운 곡조의 멜로디와 매력적인 춤의 케이팝 그리고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다채로운 한국 드라마의 스토리는 제가 봐도 매우 매력적이긴 했습니다. 에밀리는 서울의 거리를 걷고 한국 드라마의 촬영지들을 탐험하며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팝 스타들을 관찰하고 싶다며 한국 여행에 대한 열망을 보였는데요. 저는 그런 에밀리를 보고 어쩌면 한국 여행은 제 문화 연구뿐만 아니라 에밀리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매우 귀중한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밀리가 다른 나라를 이렇게나 좋아한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녀의 한국 콘텐츠에 대한 호감을 바탕으로 한국의 기술 혁신과 전통까지 가르친다면 에밀리가 더 넓은 세상을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초등학생 딸과의 해외여행이라는 다소 무모한 도전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순식간에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웠어요. 나름 교육적인 목적으로 온 여행은 그야말로 신나는 탐험처럼 한국은 시작부터 다양한 매력을 보여줬거든요. 일단 저희가 처음 방문했던 곳은 경복궁이었는데요. 높이 솟은 고층 건물들 사이에 고대 궁전들이 자리 잡은 서울의 중심부는 정말로 제가 생각했던 전통과 미래가 아우르는 한국의 미스터리한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 하더라고요. 역시나 역사와 전통 등 다소 진부한 것들을 못 견뎌하는 초등학생 에밀리는 연신 눈살을 찌푸리며 다른 곳에 가고 싶다고 아우성이었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에밀리는 화려한 한복을 입은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을 보고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의상인 한복은 이러한 지루한 것들을 도저히 못 견뎌하는 초등학생마저 완벽하게 설득한 모양이었죠. 그리고 정말로 한복을 입은 에밀리는 이제야 만족스럽다는 듯 얌전히 경복궁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수백 년은 된 돌들 사이로 지나가는 에밀리의 모습은 마치 과거 한국의 공주처럼 보였을 정도로 에밀리는 정말 이상하리만큼 한복과 잘 어울렸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은 전통적으로도 조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기에 서양인들마저 동양의 아름다움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끔 하는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동양의 미의 절정을 보여준 경복궁을 둘러본 저희는 한국의 놀이공원인 롯데월드로 이동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흔쾌히 에밀리를 놀이공원으로 데려가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는 에밀리에게 경복궁 말고도 한국의 다양한 전통과 기술에 대해 공부시킬 생각이었기에 딸에게 일종의 뇌물을 준 것과 다름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녀는 한국 버스에 탑승하자마자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지갑을 열어 현금을 지불하려고 하던 그 순간 버스에는 현금을 넣는 돈통이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거든요. 안 그래도 프랑스의 고물 버스와는 달리 한국의 버스는 매우 세련된 전기버스였기에 에밀리는 제게 한국의 버스는 마치 미래에서 온 버스 같다며 버스 요금도 미래 기술로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 아니냐며 호들갑을 떨었는데요. 그런데 딸의 말처럼 한국의 버스는 정말로 미래 버스가 맞았고 저는 이런 뜻밖의 상황에 매우 당황할 뿐이었습니다. 제겐 현금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대체 현금을 넣을 만한 곳이 없으면 한국인들은 어떤 식으로 버스 요금을 내는 건지 궁금해서 한국인 승객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보게 된 한국의 기술은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한국의 버스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승객들은 카드나 휴대폰만을 가볍게 두드리며 요금을 지불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이미 현금 없는 사회를 보여주고 있었고 아직도 동전을 짤랑짤랑 거리며 모든 거래를 현금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구시대적인 프랑스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탄도 잠시 교통카드가 없던 저는 버스에서 하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제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에 앉아있던 교복을 입은 한국인 여학생이 빠르게 스마트워치를 두드리며 저희의 버스비까지 전부 결제해 주었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한국의 많은 버스들에서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고 현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을 건네더군요. 그녀는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한국의 매우 효율적인 교통카드 시스템에 대해서 말해주며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 구매하면 한국의 모든 대중교통을 환승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건넸는데요. 저는 한국인들의 낯선 사람을 도와주는 친절하고 따뜻한 성품의 논란은 한편 환승은커녕 디지털 결제조차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프랑스의 후진스러움에 안타까움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한국인들 또한 서툴지만 영어를 사용하며 저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는데요. 이들은 에밀리를 보더니 아이를 위한 방문지를 소개해준다거나 근처의 맛집을 추천해준다거나 하며 저희를 배려해주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정말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 온몸이 수식이라도 하는 사람들인지 어떤 중년의 남성은 자신이 추천하는 아이와 함께할 만한 관광지를 메모지에 빼곡히 써서 제게 전해주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에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진보적이고 기술적인 사회의 인프라를 가졌음에도 아직까지 공동체의 가치에 깊이 뿌리를 두며 타인을 위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건 인프라 후진국의 면모를 보이면서도 극도로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프랑스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고 저는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인들의 도움 덕분에 드디어 롯데월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경복궁이라는 한국의 엄청난 관광지 바로 옆에 떡하니 대형 놀이공원이 존재한다니 저는 눈만 돌리면 놀거리와 관광지 천지인 한국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런 도심 속에 있는 놀이공원이라면 아무래도 놀이기구가 부족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한국은 뭐 하나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롯데월드에는 에밀리 같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청소년용 롤러코스터도 준비되어 있었고 각종 볼거리들과 먹거리들이 질비해 있었거든요. 특히나 에밀리는 떡볶이를 무척이나 좋아했는데 그녀가 겁없이 떡볶이를 입에 넣고 이내 매워서 눈물과 콧물까지 질질 흘리는 모습은 제 휴대폰 앨범에 그대로 저장되었고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딸의 모습을 돌려보는 중이랍니다. 그리고 붕어빵이라는 간식은 또 어찌나 맛있던지 저는 붕어빵의 달콤한 팥소를 맛본 뒤 붕어빵만 있다면 프랑스의 간식들은 다 필요 없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한국에서의 하루하루를 100% 즐겼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인 유적지와 놀이 등을 위한 콘텐츠들이 균형있게 자리 잡혀 있어서 에밀리는 그야말로 지루함을 느낄 새도 없이 한국의 다양한 곳들을 경험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만족스러운 한국 여행을 하던 중에 저희 모녀는 한순간에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길거리를 걷던 에밀리가 갑자기 탈진 증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아침부터 몸살 증상을 보이던 에밀리가 케이팝 거리를 꼭 가보고 싶다며 무리를 하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탈진 증상이 찾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다행히 숙소는 근처였기 때문에 저는 곧바로 숙소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필이면 이곳에서 시위가 열렸는지 저희가 통과해야 하는 거리는 웬 시위대가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시위만 열렸다 하면 약탈과 방화, 폭력 등 이때다 싶어 온갖 종류의 범죄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괜히 시위에 휘말렸다간 어떤 짓을 당할지 모르거든요. 저 또한 대학생 때 뜻하지 않게 시위에 휘말렸다가 혼란한 상황 속에 지갑을 도난당하고 시위대와 경찰의 폭력적인 난투에 휘말려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까지 당하고 말았는데요. 시위대가 휩쓸고 간 자리는 애꿎은 주변 상점들만 불타고 물건들도 전부 도난당한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그나마 저는 싸게 먹혔다고 볼 수 있을 테죠. 그러나 제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길을 지나지 않는다면 숙소까지 너무나도 먼 길을 돌아가야 했거든요. 그때까지 에밀리가 버텨줄 거라는 보장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는 달리 한국의 시위 현장은 나름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듯 보였기에 저는 용기를 내서 시위 현장을 정면 돌파하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저는 시위대를 지나치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군중은 그들만의 리듬이 있었고 질서의식이 엄청났거든요. 심지어 유럽 시위에서는 흔하게 보이는 무기를 들고 위협을 하거나 불을 지르며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한국인 시위자들의 목소리에서는 분노조차 느낄 수 없었으며 태도에는 공격성이 일절 없었거든요. 그저 한국인들은 더 나은 것들을 위한 추구를 위해 거리로 나왔을 뿐이었고 따라서 그들을 진압하러 온 경찰들을 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있더라고요. 진작에 민주주의를 위한 목소리가 아니게 되어버린 지 오래인 프랑스 시위와는 달리 한국의 시위는 그야말로 민주주의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벼랑간 힘겹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던 에밀리가 놀라운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 이 사람들은 왜 다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한국인들은 욕짓거리와 주먹이 난무하는 유럽 시위와는 달리 차분한 표정으로 리듬과 믿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고 군중들 사이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물과 간식을 나눠주며 혹시 모를 탈진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시위원장조차 몹시 안전한지 한 할머니께서는 초등학생 딸과 함께 현장을 빠져나가는 저를 보고 안전해요 라며 어색한 영어를 사용하시며 안심시켜주기까지 하더라고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절제된 감정을 통한 평화와 질서를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단 말인지 저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신사다움을 잊지 않는 한국인들에게 존경심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도감도 잠시 갑자기 에밀리가 길거리 한복판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에밀리는 더 이상 걸어갈 힘도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었죠. 쓰러진 에밀리를 본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달려와서 에밀리를 챙겨주고 근처에 구급차가 있다며 저희를 신속하게 구급차까지 안내해줬거든요. 저는 어떻게 시위 현장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을 수가 있는지 이해조차 안 됐는데요. 프랑스 시위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서 구급차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조차 없기에 구급차 자체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들의 영어를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인소를 받고 도착한 곳에는 정말로 구급차 한 대가 준비되어 있었고 저는 한국의 선진적인 위기 대비 모습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는 에밀리를 구급차에 태워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단순한 탈진 증세만을 보일 뿐이었고 구급차가 출동한 틈에 더욱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노릇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제 딸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곳에 의료 낭비를 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구급대원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이내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말을 해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걱정 마세요. 어차피 한국 시위대는 폭력적이지 않고 경찰과 시위대는 서로를 존중해주면서 안전하게 시위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긴급 상황은 거의 벌어지지 않죠. 저희도 혹시 몰라 대기를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구급차가 출동하는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대해 놀라기도 지쳐 그저 넋이 나간 채 구급대원을 바라볼 뿐이었고 그렇게 에밀리는 구급차에 몸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에 시위대는 구급차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제히 길을 비켜줬는데요. 이들의 이런 놀라운 배려의 정신을 보면 이건 그저 분노와 광기가 가득한 유럽식 시위가 아닌 그야말로 공동의 국가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뭉친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한국인들의 모범적인 시민의식 덕분에 에밀리는 수많은 군중을 뚫고 5분도 안 되어 병원으로 이송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저희는 이런 엄청난 의료 서비스를 받았음에도 구급차에 대한 비용은 전부 무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밀리는 탈진이라는 가벼운 증세를 보였기에 프랑스였다면 정말 의사 선생님을 보기까지 몇 시간은 대기해야 했겠지만 한국의 의료 인프라 수준은 역시나 프랑스와는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었고 제 딸은 병원 도착과 동시에 즉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모든 면에 있어서 프랑스를 압도하는 선진적인 모습만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역시나 세상은 넓고 프랑스는 그저 유럽에 있다는 이유로 과대평가받고 있고 한국은 아시아에 있다는 이유로 과소평가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치료를 받고 얼마간의 안정을 취한 에밀리와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병원 밖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광장에는 황금색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알고 보니 한국의 군중들은 이젠 촛불을 밝히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었고 이러한 평화로운 시위 광경은 정말 매혹적으로 보이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밤 시위에 황금색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뜻은 곧 시위대가 방화를 해서 모든 거리를 태우고 있다는 뜻인데 한국은 끝까지 프랑스와는 수준 자체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죠. 저는 이러한 한국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고 한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경제력과 기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인품과 수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초등학생인 에밀리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몇 년 후에는 서울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민주주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교훈으로 기억하겠죠. 저는 제 딸에게 프랑스에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훌륭한 가르침을 선사해준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무한한 감사함을 느끼는 중이고 훗날 에밀리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때 반드시 한국의 모습을 참조하여 한국인들처럼 현명한 선택만을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